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1학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구마이들 기말고사는 생각한 만큼 노력한 만큼 다 좋은 결과를 받았지요. 아니면 얘들아 후회 없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했던 풍만이들 고1 때 한 번 지내봤으니까 여러 방학이 정말 빠르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수능 끝나고의 방학을 제외하면 총 5회의 방학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두 번의 방학을 사용했지요. 2번도 그냥 계획 없이 흐지부지 지나가면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3의 어떤 효율적인 시작을 위해서 여름방학 대비법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즉 내년에 고3이 되는 풍만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여름방학 대비를 위한 캐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유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고2 여름방학 때 고3 때 주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냐면 여름방학은 진짜 짧아요. 3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보통 과탐은 주요 과목처럼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방학에 지구과학 개념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하고 1년의 과정을 다하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 학기 부분만이라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수능이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이 수능 지구과학과 내신 지구과학이 많이 다를까? 물론 문제의 난이도나 출제 유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이나 수능은 교육과정이 똑같아요. 즉, 교과서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 안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 개념을 잘 정리해두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3 때 좀 더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 장풀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고3이니까 고3이니까 정말 난 이제 수험생이야. 많은 것을 해야 돼. 난 부족한 것이 많아. 이런 생각들로 굉장히 절박하니깐 계획을 엄청나게 빡세게 잡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냥 부담감만 아는 채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이런 빡센 계획은 금물이지요. 그랬다가는 계획만 세우고 방학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애들이 이렇다. 계획만 세우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꾸준히 계획만 세워요.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놓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막 생각에 갑자기 막 두렁뚱이로 빠집니다. 막 우울해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번에는 꼭 실천해야지 하면서 또 계획을 세워. 또 계획을 세우는데 또 지키지 못해. 그러면 또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완전히 무기력 기르면서 지구과학을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작풍이가 지구과학을 한번 정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계획을 크게 잡습니다. 지구과학 전범위 개념을 공부하고 수능도 대비해야 되니까 기출문제도 다 풀어보고 오답 정리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 라고 가정을 하죠. 사실 보통 지구과학 개념 공부와 기출문제 풀이에 관련된 이 강좌는 우리가 학원에서 약 한 4,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 동안 진행하는 그 수업을 3주 만에 짧은 여름방학 동안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물론 다 할 수 있지요. 사실 지구과학만 한다면 구경수 다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구과학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지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선 계획을 잡을 때 얘들아 시간별로 잡는 것보다는 우선 넓은 범위로 매일 해야 되는 것 주 2일, 주 3일 해야 되는 것을 즉 요일을 정하고요. 또한 주말에 해야 되는 것을 꼭 나누어서 우리는 꾸준하게 어떻게?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만약 계획대로 잘 실행을 했다면 나에게 주는 선물로 과감히 휴식을 갖는 습관도 길러봐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는 그래서 장풍이는 이번에 여름방학 지구과학 개념 복습과 그리고 수능 맛보기 수준 정도의 공부를 장풍이가 좀 해보자 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번 합니다. 우리 풍마이들 전 범위를 단기간 내에 다 끝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1학기 때 조금은 부족했던 풍마이들은 1학기 배운 내용 그리고 좀 더 2학기에 좀 더 더 힘을 실어보자 하면 2학기에 배울 내용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 학습을 해야 되겠죠. 한번 공부한 내용은 까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공부하면 처음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잘 이해가 되죠.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지구의 역사, 지권의 변동, 대기와 해양의 변화 이런 단원들은요. 꼭 복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개념을 복습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여름방학이고 내년에 고3이 되니까 수능에 대한 노출을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수능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습한 내용이 수능의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감을 잡아보자는 거죠. 이번 여름방학에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풍마이들은요. 지구과학이 사실 개정지구과학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정지구과학원으로 수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평가원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한 범위의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키워야 되냐면 수능에 대한 필요와 힘, 바로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워야 돼요. 개념 부분에 나오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걸 활용해야 될지 응용해야 될지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위가 그래서 지구과학 수능 입문 강의도 곧 나오고 있지만 우리 풍마이들은 지구과학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확실하게 실어주셔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번 여름방학은 고3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수험생활 중에서 도약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면 내년 1년 동안 정말 죽어나갑니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2020년 나를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계획한 것을 꼭 지키도록 하고요. 장풍이는 실천할 거라 믿습니다. 더욱더 건강관리 잘하고요. 더우니까 몸관리 잘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도 전진하는 그러한 풍마이들이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마이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파이팅!